토네이도 트래직 한 뭐야 비극적인 프리절밤은 보존하다 랄듯이 있어 보존하다 고온하면 소유하다 동사 메인테인 유지하다 동사야 디스토리 파괴하다 엑스퍼트 전문가 이거 받아 적어야 돼 래얼하면 드문 희귀한 드라우트 이렇게 읽어 드라우트 가뭄 레인포레스트 그렇지 리마인드 그렇지 variable 뭐야 다양한 variable 다양한 regionally 하면 지역적으로 region이 지역이거든 regionally 하면 지역적으로 forest forecast 예상하다 예상하다 unpredictable 하면 예상할 수 없는 constantly 지속적으로 단어 다 적어서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어 토네이도 터치다운 인 하몬드 온 june 22 2002 위드 트래직 토네이도가 터치다운 했다 창립됐다 어디에 하몬드에 따른 지역에 언제 2000년 6월 20일에 뭐와 함께 지극적인 결과와 함께 타버링 파인트 더 와일드 니스트 프리즈올브 온드 앤 메인테인드 바이 더 타운 워즈가 동사야 라줄리 디스토리이드 비동사 더하기 ppm 모양으로 나온거고 타워링 파인트 라는 표현이 나왔지 여기 이름이 주어가 이름이고 주어가 되는거야 그 다음에 동격이야 그래서 타워링 파인트가 뭐냐면 와일드 와일드 니스트 프리즈올브 하면 야생 부호구역인데 프리즈올브란 단어가 보존하다 이러듯이 있단 말이야 와일드 니스트는 야생 황야 이러듯이 합쳐서 야생 부호구역이 더 와일드 니스트 프리즈올브 이렇게 얘기하는거다 온 드 앤 메인테인드 하면 이건 동사로 쓰는게 아니라 여기서 과거 보석사 ppm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모양으로 쓴거야 마을에 의하여 유지되어지고 소유되어지는 야생 부호구역인 타워링 파인트는 워즈 자 요 단어 저거 주로 왜요 주로 주로 대개 주로 대개 이러듯이 야 대개 거의 하게 되었다 디스토리아 까지 아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큰 손상을 입었다 뭐 가능해 라절리 뜻을 따로 외워도 주로 대개 이라고 외우더라고 대개래요 대개 대개 대부분 할 때 대개 할 때 몰랐어 그럼 좀 못들어왔어 토네이도는 워즈 어땠냐면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며인지 외웠지 모든 날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 디에어리어 더가 나았지 그 지역에서 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날씨 전문가에 따르면 가로 토네이도는 워즈 베리 웨얼 케이스 매우 드문 케이스 경우이다 어디에서 뉴 잉글랜드에서 캡틴 마리아 히로즈오사 오브 더 뉴 잉글랜드 웨를 뷰로 뷰로 하면 뷰로는 관청 이러듯이 있거든 기상청을 얘기하는 거지 뉴 잉글랜드 기상청의 캡틴은 이거 뭐 팀장 같은 사람이지 said 말한다 쌍따운 표현되지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하몬드 토네이도는 워즈 라이크 뭐와 같다? 스노우스톤과 같다 눈보라와 같다 사우스 아프리카의 눈보라가 내려요 안 내려? 안 내려요 그런데 비유를 그렇게 한 거지 그만큼 희귀하다는 얘기야 희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우스 아프리카의 눈 폭풍과 같다 혹은 가뭄과 같다 어디에? 레인 포레스트는 비가 많이 오는 데야 안 오는 데야? 많이 오는 데야 많이 오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가뭄과 같다 그만큼 희귀하다 가뭄이 일어나는 거? 네? 무슨 얘기야? 어? 뭔 얘기야? 가뭄이 일어나다고? 이거 그럴 땐 뜻이야 지금 어 가뭄 위치인가? 여기 지금 말하는 지역에 토네이도가 이렇지 토네이도가 근데 그 지역에는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그 지역에서 일어난 토네이도가 드문 스위치야 아니면 토네이도 스위치야 드문 스위치 그렇지? 그걸 비유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야 다른 데 비교를 해가지고 열대 흐림에서 가뭄이 발생하기가 쉬워 안 쉬워? 아 발생한다고 그러네 발.. 응? 야 지금 이 지급 뉴 잉글랜드에서 발생한 그 날씨의 상황이 희귀한 케이스야 아니면 흔히 희귀한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그걸 비유를 하는 거야 응? 이 토네이도는 남아프리타에 있는 눈폭풍과 같고 열대 흐림에 있는 가뭄과 같다고 열대 흐림에 가뭄이 안 일어나잖아 남아프리타에서 눈폭풍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거와 같다고 그만큼 희귀하다 이런 얘기지 응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1 2 3 다음에 원 오브 더 복수명사 그게 뭐야 적어라 원 오브 더 원 오브 그냥 복수명사라고 적어 복수명사 뜻 적어라 뭐뭐들 중에서 하나 그러나 그것은 뭐 중의 하나이다 도우즈가 그러한 것들 중에서 하나이다 이뤄주신 원 오브 복수명사 다음에 다시 꾸며주는 거야 셋 리마인드가 나왔지 리마인드는 상기시키라 하영식 명사 스스비퀴버가 나와 뭐뭇에게 뭐뭇을 상기시키라 안전목적어 직전목적어 나와있네 그래서 안전목적어 명사가 나왔지 그 다음에 안전목나고 직목이 나오는데 직목이 누가 나왔어 됐 다음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전체가 명사 명사가 될 수 있다 그랬지 그게 직전목적어제 그런거 그러면 너에게 날씨가 어떻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럼 뭐야 그렇지 하위에 뜨는 거야 매우 매우 예상할 수 없다 다른 것을 너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알겠지 네 중요한 표현 요거 과거분사로 상기할까 라는거 모양 기억해놔야돼 그 다음에 was largely destroyed 요거 문법적으로 요것도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다 rare states 라는거 좋게 말을 해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이사람은 말하기를 얘는 like 뭐와 같다 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음 불가하다 그러나 모든 중에 하나이다 여기 문장구조사 좀 외워놔야라 that 다음에 that remind 상기시킨다 너에게 that 저리야를 날씨가 유지 highly unfilatable 요 문장 외우도록 해주신거 단어는 다 외우도록 하고 물어봐야죠 응 according to 는 왜였지 뭐였다면 응 imagine 뭐야 상상해라 명령문이야 대절이야 상상해라 you wanted to travel 너는 여행하기를 원했다 이디 from a2b 알지 a에서 b까지 뉴욕에서 마드리드까지 콤마를 찍고 뉴욕과 마드리드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여기 나온거야 그거는 two series 두개의 도시인데 관계대 명상 하나 나와서 꾸며주고 있는거야 there are at almost the same latitude 거의다 뜻인가 알고 있지 똑같은 위도경도 위도 위도 위도에 있는 두개의 도시야 여행간다고 위도라는건 이거지 대한민국 있으면 여기에 중국에 어떤 도시가 있겠지 이렇게 요 같은 선에 있는거 같은게 있는게 위도야 그래서 북위 37이 383이잖아 북위 37 38 아 38 북위 38 뭐야 if the earth were flat 만약에 지구가 world flat 주의할거다 was라고 안했다 war라고 했다 war 가정법이니까 가정법 과거야 그래서 지구가 만약에 둥글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 둥글다면 또 shortest 가장 짧은 길은 둥글 저기 모양은 뭐야 조동사의 과거형이었지 가정법에서 과거 과거니까 가장 짧은 길은 would be two head 뭐일것이다 head straight east head 상하는 것이다 straight east 동시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치 if you did that 네가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했다면 아니야 한다면 과거형이지만 동사의 모양을 과거로 쓴다 그랬지 뜻이 현재지만 그것을 한다면 너는 would arrive in madrid madrid would arrive 도착할 것이다 after 뭐한 후에 3707마일을 여행한 후에 madrid would arrive 도착할 것이다 여기서 여행한 단어 하는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뭐 프레브리안 단어가 거리를 이동하다 이럴 수 있죠 어 어 자 직선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응 you can get there get 이란 단어가 뜻이 뭐야 저거라 도착하다 저거 너는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 거긴 3605마일의 거리로 도착할 수 있다 더 짧지 이거보다 만약에 뭐하면 니가 follow는 뭐야 따라가냐 이거 왜 뭐라 그랬어 대권항로를 따라 자 대권항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콤마 콤마가 나오지 자 그 대권항로는 is 뭐하는 것이냐면 first 우선 head north east 하는 것이야 자 북미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마드리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스페인 여기 튀어나와 있지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지중해 있고 유럽이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자세히 몰라 2층 있단 말이야 지금 아들이다 뭐 여기 얘가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국민들이 찾았잖아 애니웨이 어쨌든 간에 얘가 이렇게 같은 거리 있다고 쳐보자 그럴 때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처음에 놀 수 있잖아 야 동쪽 동이니까 이렇게 바라는 거야 덴 드레이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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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라 점차적으로 이거 이거 점차적으로 선이트 동쪽으로 엔덴 3,707 7마일의 거리를 간 후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나 여기 3번 뒤에 나온 내용 자체가 이거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 37007에서 36005로 바꿨잖아. 그럼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 as the earth surface curved. surface는 했어? 지구의 표면이 곡선이기 때문에 뜻이래서 as가.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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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의 끝. 길이 있다. 어떤 길이 있다. 룩. curved. 굽어진 걸로 보이는 길이 있다. enhance. gree. long curve. 어디에서? 평평한 지도에서 더 길어. curved에 경치 된 거야. 보인다. curves하게. end angle에서. 보인다. long하게 보인다. 지도상에 보이는 길이 있다. But, 그러나 which is actually short.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더 짤다 as 그러나 as 왜냐하면 지구의 표면이 곡선이기 때문에 there is a path 길이 있는데 curved 곡선으로 보이는 길 and hence 그리하여서 평평한 지도에서 long 걸 더 길어보이는 길이 있다 이렇게 된거지 그러나 위치는 여기 됐다고 여기 위치가 관계대명사로 경치가 된거야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는 hlm 실제로는 거 알고 있지 더 짧은 길이 있다 관계대명사 이 두개가 path를 꾸며주고 있다 지금 여기에 이 문장 좀 나중에 다시 좀 중요하니까 문장 구조할 때 봐야겠다 외워야 되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너는 써클 루트 가면 대권항로 가면 이 거리로 가는데 그 분표를 하다가 그렇지 그래서 그 루트를 가면 이렇게 짧게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길이로 가게 되는 거 이거는 길게 되는 거리로 얘기했고 그 전에는 대권항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해야 되겠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잖아 더 멀어 보이지만 사실에서 복선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더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짧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그게 뭐야 다시 말하면 대권항로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렇지? 차인 디스턴트 뭐야? 차이 저거라 거리 디스턴스 저거 단어 거리 거리에 있어서의 디퍼런스는 차이 between 사이즈 두 개의 길 사이에 차이는 동사 이지라는 것입니다 규투스라고 알지 뭐뭐때문이다 지구의 커브드한 표면 때문이다 차이는 에어라인은 항공사라듯이야 아 안다 이것을 안다 그래서 어레인지 포 레어 파일럿 투 파일럿 어레인지 어레인지 한 개씩도 아니야 어레인지 하면 어떤 장소에 대열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배치한다 누구를 그들의 파일럿 이 파일럿이 아 장려하다구나 조종사가 뭐하도록 빠루 백원행로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배열한다 준비한다 장려한다 응 장려하다 어레인은 아 배열하다 준비하다 그러듯이 자 해석 가능하겠지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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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피틱을 한 표현 가정법 과거 world would be would be did it did that 가정법 과거 would arrive 응 안 나왔어 어 안 나왔어 그 다음에 but 연결사 기부표는 큐브다기 때문에 there is 여기 중요하다 but that looks of curved hands and hands longer on the flat map. but corona which is actually shorter. 요거 기억해? 다 못 꾸미는 거야. 패드 꾸미는 거야. Q2 지구에 곡선이 된 생년자입니다. 자,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 기브오프는 발생하다 하지 말고 발산하다야 발산. 발산하다. 공기를 발산시키다. 그 같은 거 아니에요? 발산시키는 거야. 아, 발산? 발산하다를 왜 발산하다라고 정확해. 산소는 발산하다라고 보통 표현하면 발산하다. 발산시키다. Take part in 참여하다. population, 인구, ecosystem, 생태계. 자, what do you get? 너는 뭐를 얻냐? air. 공기로부터. 너 주위에 있는 공기로부터 너는 무엇을 얻냐? 공기가 있지 우리 주변에. 너는 그걸 볼 수 없지. but 그러나 너는 take it in every breath. 모든 숨에서 그것을 take. 받아들인다는 얘기. 숨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 공기가 숨 쉴 때 다 들어올 거 아니야. it is 그것은 gas이다. 산소라고 불려지는 gas이다. 산소가 입에 들어올 거 아니야. 동물은 need 산소를 필요로 한다. 동물인들 that live in water. 물 속에 사는 동물들은 get 얻는다. 그들의 산소를 물로부터 넣는다. 식물 또한 필요로 한다. get it from 공기로부터 나오는 gas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필요로 한다. carbon dioxide를 필요로 한다. 이산산소 필요로 한다. 뭐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이...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생산...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day 하면 나시라 뜻이야. 그리고 oxygen 산소를 필요로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밤에 음식을 use. 사용하기 위해서 산소를 필요로 한다. 알겠지? 그래서 day는 식물을 가르치겠지? 식물은 이산산소 필요로 한다. 낮 동안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oxygen 산소를 필요로 한다. 밤동안에 음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where do these gases? 이러한 gases가 come from 어디서 오는가? 다시 말하면 산소와 이산산소가 어디서 오는가? 그들은 come from 어디에서 온다? 그들이 뭘 가르치는 거야? 여기서는. gases를 가르치는 거야? 왜냐면 gas가 어디로 오는가 물어봤으니까. gas는 어디서 온다? 야, 뭐 이렇게 해대는 거지. 여기서 day는 gas이야. 그 gases는 come from 어디에서 온다? 식물과 동물에서 온다. 식물은 산소를 만든다. 탄소인데 그건 gas, 동격이야. that? 어떤 gas이야? that? 동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gas이다. 동물은 give off, 발산한다.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를 발산한다. 그건 gas지. that? 식물이 필요로 하는 관계대명사 수능이 주는 거야. 그럼 gas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뭐해? 탄소를 내지. 동물들과 그리고 식물들은 take part in 참여한다.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산소 사이트를 참여한다. 순환에 참여하는 거야. 누군 내고 누군 받아들이고 또 돌고 돌고 도는 거니까. 이해를 안 돼 무슨 말일까요? 그 동물들은 산소를 들여 마셔서 이산화탄소를 내지. 식물은 어떻게 해?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마셔서 탄소를 내주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산소 사이클은 are 뭐다? trade가 들어가야지. 거래이다. trade. 거래. trade. 이 두 gas의 거래이다. 이 두 gas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지. 그 gas는 move 움직인다. from 한 인구에서 to another 다른 인구로 움직인다. in both water and land ecosystem. 물과 그리고 땅의 생태계 둘 다에 있어서 하나의 인구에서 또 다른 인구에게로 움직인다. 이 gas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gas가 all you stop. 이거 알아둬야 돼. 유격. 다 써버리다. 저거라. 유격. 다 써버리다. 근데 b동사도 pp니까. gas가 다 써버려지면. 총태야. instead of more than 대신에. instead of 또 나를 몰라. 대신에. being exchange. 교환되어지는 대신에. 다 써버려지면. 아까 교환되는 걸 얘기했지. 근데 교환이 안 된 채로 한쪽이 다 써버렸어. 그럼 뭐가 얘가 쓸 게 없잖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받을 게 없잖아.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우르다이. 죽을 것이다. 그게 공기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 공기를 사용하나. 유환되겠지. 그렇지. 이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 carbon dioxide. 옵션. 2개가 나가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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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이 내용을. 이거 내용 유님도 기억해. 누가 옵션을 만들어. 캠피를 만들지. 응. 그리고. give up from not. 표현을 기억하고. animal이 give up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animal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지. 발산한다는 얘기. 그걸 또 누가 먹어. 힘을 먹는다는 얘기지. 먹는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carbon dioxide. 사이클이라는 표현이 있어. 참여한다. 이산화탄소. 산소. 사이클이 참여한다. 사이클 중력을 돌고 도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네. 다음에. 음. 음. 여기. 여기. 영장. 요거 좀 기억해놔. 요거. 만약에 게스트가 used up. 통제가 됐지. 다 써버려지면. instead of. 뭐 대신에? being. 교환되어지는 대신에. 살아있는 것은 죽은. 아. 살아있는 것은 죽은. 아.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이고. 마지막 문장. 바로 읽고. 네. 나 유지감 represents 죽 tego에요 이승. helpful Spark.